많이 트이셨는데? 저희 리그에서 만나는 팀이니까 합격할게요 이 날은 승리가 되죠 완벽한 승리 그리고 리더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뒤쪽으로 바꾸고 뒤쪽으로 바꾸고 비트중이였습니다 뒤쪽으로 바꾸고 스프러가 되었습니다 다시 바꾸고 라이스 날씨나 보려 발루군 자태 다시 포기 맞출게요 빨리 포기해서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나이스 맞갑니다 어 뭐야 저는 팩이 오른쪽 수트 보고 발롱이 왼쪽 수트 푸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페디란드 여기가 투랩 어떻게 쓰고 있지? Wolff it's looking good this move promising build-up until that challenge 아이스 아이스 자신감있게 페널티 안에서는 시킹 때려줄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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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쳐주세요 맥이 열려있었는데 아까웠어 아들아 아무리는 시키고 아무리는 시키고 스틸 프로그랩스 슬프로 알리 하스트 스코어 아츠 크래이 워 바트 거고 그런 슈팅으로 골을 넣으려고 월프 여기에서 팟스의 방향을 앞두고 인터베이 되었고 패킹하고 발롱이 형 왼쪽 오른쪽 바깥 계속 움직여서 이런 인터셉션을 만들고 팟스 아리아노 월프 오케 라이크 소스 오케 오오 오오 나이스 나이스 크로스 올라가면 발롱이 형이나 패킹 중에 무조건 해킹으로 들어간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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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화면 나올 뻔했는데 나는 그 위로 menos 세 Monkey 지나러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е토 그분 겹치지 않게, 조심히 바킹 이즈은 탈런트 here to keep the ball and he has got some support if he wants to just laid off 아이스 패스 onto 아드바이오 opportunity in a wider area shots on here 어레스 okay go it's good it's good I am sure it's a corner that's been wasted really stopped at the near post right right I am able to cut that out with some sharp movement I'm going to it's just a character you can see now this looks promising sound like him really to play the ball straight to the opposition alley key lady they might have played him in here needs to stay cool now now set up you know you know fcc yong boyz yong boyz 루카쿠 나이스 어어어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상대가 없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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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였으면 거의 부상 시즌아웃 감이였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슈팅 6개 다 유효슈팅이야 나이스 머리가 올라야지 홍경기장을 바꾸는대 내일 리그 라인업은 딱 이렇게 갈게요 긴급상황 생기면 이렇게 바꾸고 내일 리드 라인업은 이렇게 가시고 10시 반까지 오시면 오시고 늦으시는 분은 그 투표 거기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윙을 내렸어요. 외드 아택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 라인업은 만약 오시면 후반전에 그 경기에도 뛸 수 있으니까 그 경기 어, 나 뿡성 뭐야? 오, 나 뿡성 뭐야? 아, 미션 성 철이 철이 오케이 루카크 프로퍼 탁월 스트롱 스트롱 철린이 부터 만들어 갈게요 루카크 루카크 투랩 발로굿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훌륭한 크로스 지금 좌측 올릴 거에요 방금은 아깝다 백형이 터치 안하고 바로 올렸으면 좋았을거에요 카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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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멋있네 2-0 전문 알리 중둘 밀빙 중둘 트럭 门 총 3-0 루카크를 아, 죄송해요. 전화, 전화가 아주... 나이스 백형 두줄 두줄 어, 방금은 까비 까비 뒤에 막힐 수 있는데, 뒤보다 맥형 미스가 더 좋았어 아, 까비 아, 까비 둘, 다시 붙여가지고 렉스, 아, 렉스, 나이스 어, 이... 어, 이... 우리 여기다 이거 나이스 이세먼지 마스크 세레모닌다 여기 계속 가십시다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아리아노 이 아타크는 매니스에 대해 포세션에 빠져나올게 루카쿠 루카쿠 베일 두시래 두주를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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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이게 어떻게 pk야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심판 사이버인데 아 이러면 내가 헷갈리자노 아 뭐야 헷갈리자노 어 뭘로 잘 까요 뭐했지 않았다 오케이 아 어 뭐야 나 나 보니 렉스 렉스 카비 아 연습 좋았는데 카비 어 아 렉스 아 렉스 아 아 윙 아 와아악! 게임이 앞뒤는 마진이 되었을때 여기 안나오게 여기가 투랩 사실상 뛰어가는데 평범거랑 그 친구들에게 외국을 통해 이 패스는 역시 훌륭한 것 같네요 어 나이스 바이영 나이스 여기가 길을 넘어갔어요 이 패스에 대한 가능한 길에 이 패스에 대한 가능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무료킥은 필요한지 오 까비다 좋았는데 머리를 스쳤어 우표 형 그거 헤딩할 때 뒤로 가는 거보다 앞에 가서 헤딩 따는 게 좋아요 우표 형이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가셨어 루카쿠 여기 좋은 움직임 아이스 아이스 맥이 형 그런 거 없지 아 근데 맥이 형 죽었는데 극점 욕심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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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매 할게 네 라임은 앞에 놨어요 랭매